에이 진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테런의 저처럼 생긴 펫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 펫을 사실 분이 좀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런에서요? 제 펫을? 어떤 캐릭터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이 아마 저만 많이 고르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영미 씨랑 같이 하는 진짜 안 친하거든요 여태까지 말 섞어 본 적도 별로 없고 되게 좀 진짜 불편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친해질 생각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아... 왜 병제랑 걸렸지?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오타쿤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정말 말이 없어서 제 펫을 만들면 그 펫 가지고 좀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거의 X떡 수준입니다 그 친구는 제 펫을 만들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예 스키 좋아하세요? 나는 좀 스키 같아 아... 그러면은 뭐... 쉬는 동안에는 뭐 하세요 주로? 너야 집에... 누워있어 지금 아... 아... 숨 쉬고 싶다 숨 쉬고 싶다 오 세상 어색해 오 세상 어색해 어떡해 드실래요? 슈퍼점프 슈... 슈퍼점프 아... 아... 왜... 아... 왜 이렇구나 슈... 슈퍼점프 슈... 슈퍼점프 아유 X끼죠 아유 저 언제 끝나냐 슈퍼점프 저 그냥 먼저 하면 안 돼요? 슈퍼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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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에 하고 싶어 아... 저는 이제 다 끝났는데 저 끝났다고 먼저 가면 좀... 됐죠? 유병제 왜 안가? 가라고 하면 안 되나? 좋아! 잘하고 있어! 들어와! 들어와! 저거 녹음 저렇게 해도 돼요? 원래 저렇게 좀 쌍스럽게 하는 게... 아이씨... 안 보이는 줄 아나, 저게...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테일즈 런너 남녀 대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! 하하하하 하하